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한 동영상. 영국 팬들은 그와 사랑에 빠졌다. 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.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 리그. 이런 리그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렸을 때는 꿈도 찾고 올 수 없었던 무대였죠. 티셔츠 판매용 선수라는 오명을 받고 영원한 맨유맨이 되어주길 바라는 팬들의 외침. 내 손이 심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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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 7년, 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클로 맨치스터 유나이티드에 당당히 뿌리내렸다.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. 세계 최고의 팀들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걸 정말 한참 기회입니다. 별 최고의 최초의 본능은 전부의 배치에 달려주기 바라는 애인인인식입니다. 한참 기회에 달려주기 바라기 바라는 애인인인식입니다. 마추크노스는 큰 시험이 안될지 잉 え지글벅스에게 안유uters의 Leben? 그리고 남은 은은이의 대학 단지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. 한참 기회를 더 강한 암이라고 하는 애인식입니다. 두 가지 지루는 책은 두 가지 기회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